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왓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께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안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 근데 원래 하려고 했어요 카자흐스탄의 솔로 여자 가수분이고요 지루자의 SOS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? 이분의 뮤직비디오를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? 일단 썸네일을 봤는데 굉장히 걸크러쉬가 강할 것 같아 느낌이 왔어 봐봐 벌써부터 색감이 이러잖아 안경 선글라스 이러잖아 걸크러쉬에요 100%에요 그쵸 음악 도입부 걸크러쉬에요 마스크 썼잖아 걸크러쉬입니다 한번 노래 좋아해 일단 노래 좋아해 일단 노래 좋아해 일단 노래 좋아해 뼈째 빨래 빨래의 girlfriends 어떻게 하기는 공개가 암호하스 소리 지금 저희는 세상에서 잠시 못 본 그 사람의 엄마가 저를 소 만들어야 말씀해 만약 내가 왕성하게 나 나 나 나 나 나 이따 한심 신의 희망 에게 많은 인사람들은 청경을 위한 인사 일어나는 중 지상식 연기 energized 전해 지금 이렇게 이런 느낌의 격고시 하시는 분들께 이전에 외국인가요? 류암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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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류암나가? 로그가 Button 라는거 시스템 날azziiyor 류암나? Let it go On the on the Hey let it go Oynam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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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는 체증들은 Oynama Sene kishire드 Oynama Eger oylarım Bossa jayhana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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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ynam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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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잘 봤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오케이 끝났어요 음 좋아요 좋습니다 굉장히 걸그러시 강렬하게 느껴지고요 춤도 잘 추시고 음 이게 여러분 이게 좀 솔로 가수가 대단하다고 느끼는게 솔로는 노래도 불러야 되지 춤도 쳐야 되지 거기다 뭐 표정연기 제스처 이런걸로 3박자를 다 갖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솔로 가수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룹 같은 경우는 파트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지만 그나마 좀 덜 힘든 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솔로 가수 분들은 진짜 박수 쳐줘야되요 정말 혼자서 이거 모든걸 다 하려고 하니까 잘 봤구요 매력적입니다 충분히 매력적이고 멋있고 벌크러시 있고 음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재밌는 뮤직비디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많이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지루자 SOS 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